자 시작하겠습니다. 말해주세요. 접시 요리? 접시가 뭐지? 그렇지. DC죠? 네. 오케이. 그러면 DC는 어떻게... 저거 어제 틀렸던 거 쫙 모여있다. 그치? 아 맞아요. DC 어떻게 쓴지 얘기해주세요. D. D. E. C. D. D씨요. 그게요. 끝났어? 누구야? 응. D. D씨 틀리셨구요. 틀린 거 선생님이 5번 쓰라고 했는데... 혹시 했어요? 네. 오케이. 엄마가 3번 쓰래요. D. D. 계속해서.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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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도 한번 써 볼까요? 자 에이트는 이렇게 쓰거든요 소리 안나는 그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 어 아이 이 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거죠 여기까지 소리가 에 이 그 흐 트 에이트 gh는 소리 안납니다 에이트 ok 계속해서 F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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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K 소리가 이렇게 나죠? F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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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ocal Fork ye pork Fork 계속 ii Eeh 소리 이런 소리 날거고 얘는 훈이야 훈 팬이라며 팬 아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나네 어 그러면 얘는 뭐 글자로 바꿔주세요 얘는 뭐 얘는 에란 글자가 있나요 에 엔 자 부채요? 부채 선풍기 부채란 뜻도 있고 선풍기란 뜻도 있고 너 시험 있으면 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야 니가 뭔데 중학생 형한테 막 뭐라 그래 어 그래 안 그래 너 가다가 중학생 형한테 꿀밤 맞으면 어떡할라 그래 어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어 팔꿈치? 영어로 팔꿈치가 뭐였어요 이것도 모른다 소리도 모른다 아 생각났다 엘보 어 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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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생각났어 엘보 써볼까요? 엘 비 비 으음 어 내가 보기에 이상하다 비비 아니에요 아 몰라요 소리가 에, 으, 보우 이런 소리 난다며 그럼 얘는 뭘까? 엘 이, 에, 어 이, 에, 이 엘 비 타고 보 우 엘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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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파이얼 F E R 됐어요 소리가 어 파이얼 파이얼 엘베 엘베 E I E O 소리나는 글자가 뭐야? I E O 소리나는 글자? I E O 소리나는 글자 I E O I 자 그래서 니가 틀린거 뭐 할때마다 나 틀렸어 지금 7개를 했는데 7개 중에 몇개 맞았지? 1개요 그렇지 그래서 공전습이 더 필요해 보여요 어허라 어제는 오늘 9개였지만 6개니 그래도 만졌어 예 가주세요? 예 네 저런거 마무리 하시구요 이사한게 있으면 너 이제 공무 중 다가자 공무 중 다가자 공무 중 다가자 아 얘들아 여기 니들 놀이터 아니야 너희들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